자 이번 맞짱팀의 테마 블랙 앤 화이트라고 저희가 잡아봤는데요 늘품의 제품인 염색제가 검은색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절조프의 치약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블랙 앤 화이트로 잡아봤습니다 또 예비군과 현역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첫 번째 대결을 펼치게 된 이유는 예비군 훈련 때문에 예비군 훈련 때문에 말씀을 하셔서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사업 발표에 나설 분 늘품의 임경민 대표입니다 대표를 하기 전에 심사위원님들한테 그걸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달하고 오어도 되겠네요 그래요? 속삭이지 말고 큰 소리도 알겠습니다 방송이 처음이라서 사람 머리카락이고요 좌측으로 이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요 검은색은 지금 염료이고요 이제 보시는 머리털은 사람 머리털이 백모에서 검은색으로 염색된 결과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머리카락이죠? 네 맞습니다 다른 부위에 털은 아닌가요? 보시면 딱 차이가 납니다 네 방송이 안 나가니까 궁금해지는 좀 네 하하하 하하하 한국pf winter kbs photographer sr sc 아멘